2024년 최신 통계로 CCTV수가 가장 많은 국가와 도시순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안보 및 감시부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한 상위 국가 목록입니다. 1위 중국 CCTV 카메라 2억대 2위 미국 CCTV 카메라 5천만대 3위 영국 CCTV 카메라 500만대 4위 일본 약 500만대 CCTV 카메라 5위 베트남 CCTV 카메라 260만대 6위 프랑스 CCTV 카메라 165만대 7위 한국 CCTV 카메라 103만대 8위 네덜란드 CCTV 카메라 100만대 1인당 CCTV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구 100명당 CCTV 카메라 설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00명당 1,528개의 장치 중국 100명 중 1,436개의 장치 영국 100명 중 7.5개의 장치 독일 100명당 장치 6.27개 네덜란드 100명 중 5.8개의 장치 호주 100명 중 4.0개의 장치 일본 100명 중 2.72개의 장치 프랑스 100명 중 2.46개의 장치 한국 100명당 1.99개의 장치 세계에서 CCTV 카메라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모니터링되는 도시의 대부분은 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감시되는 도시 목록과 1,000명당 각 위치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수를 살펴보시면 타이위 1,000명 중 117명 우시 1,000명 중 90.5명 런던 영국 1,000명 중 73.3명 인도르 1,000명 중 64.4명 창사 1,000명 중 55.8명 베이징 1,000명 중 55.0명 항저우 1,000명 중 51.0명 칭다우 1,000명 중 45.6명 쿤밍 1,000명 중 44.0명 샤먼 1,000명 중 39.6명 하얼빈 1,000명 중 38.2명 하이데라바드 1,000명 중 36.5명 관찰한 바와 같이 세계의 수도와 주요 지역의 인구 1,000명당 CCTV 수가 반드시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수도 중에서는 영국의 런던과 중국의 베이징만이 목록에 올랐습니다.